안녕하세요. HBT의 로이카부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가스건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가스건이라고 하면 호신용 가스가 나가는 가스건이 아닌 비비탄을 가스로 발사시키는 방식의 에어소프트건들을 쉽게 말해서 그거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핸드건, 권총류가 거의 대부분 가스 핸드건들입니다. 물론 소총도 있어요. 스나이퍼건도 있고요. 네. 가스건 같은 경우에 가스건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에어소프트건이 실총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으로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실총에 있는 핸드건들은 거의 다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글록 성애자이기 때문에 글록류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VFC 젠5 글록 17이나 19X 또는 WE 글록 제품들 그 다음에 마루이 제품들은 어느거나 상관없어요. 거의 준수하게 좋은 성능 보여주는데 아무튼 본인이 에어소프트를 시작할 때 소총은 전동건으로 사더라도 핸드건은, 권총은 거의 다 가스건이에요. 거의 가스건 위주예요. 물론 이게 전동으로 나가는 핸드건도 있어요. 근데 타격감도 조금 가스건의 비에 떨어지고 이 사거리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핸드건들은 거의 가스건을 많이 쓰는데 일단 맘에 드는 핸드건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총을 사면 이렇게 총 본체랑 기본 탄창 하나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추가로 구매하셔야 될 게 이 가스건은 파워 소스가 가스예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가시면 가스를 또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가스의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노멀 가스, 파워 가스, 파워 업 가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마루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노멀 가스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루이 제품들은 이 위에 슬라이드, 이걸 핸드건 슬라이드라고 해요. 이 위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순정이. 그래서 강한 가스를 쓰게 되면 슬라이드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루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노멀 가스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VFC나 WE가 제품 설명에 메탈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철 재질로 되어 있는 슬라이드 제품들은 기본 그린 가스, 파워 가스 이상 쓰셔도 돼요. 근데 이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집니다. 비비탄이 나가는 파워가. 그러니까 그거는 잘 선택하시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게임 때 쓰는 거는 파워 가스라고 말하는 그린 가스 등급을 많이 씁니다. 12kg 정도 되는 등급의 가스를 많이 쓰고 12, 14, 그린 업 가스가 14 정도 되는 강도의 가스예요. 아무튼 이 가스건을 작동시키려면 총 본체랑 가스 한 통 많이 쓰실 거면 가스를 여러 통 사셔야 됩니다. 가스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비탄 그 다음에 비비탄도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탄창에다 넣을 수 있는 이걸 이제 손으로 비비탄을 집어 넣어도 되는데요. 1편에 전동건 노멀 탄창에 넣을 수 있는 비비 로더 있죠. 비비 로더 같은 거를 하나 추가로 사시면 좋습니다.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아무튼 최소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비비탄 이 핸드건, 가스 핸드건을 작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했어요. 집에 왔습니다. 박스를 깠어요. 이게 본체고요. 그 다음에 탄창이 있습니다. 가스 핸드건을 처음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 제가 서바이벌 게임장 매니저로 일할 때 대여 장비로 나가는 건 무조건 전동건이에요. 전동건으로 나가는 게임용 장비가 근데 한 번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스 핸드건도 한 번씩 쏴보라고 드려요. 그러면 옛날 에어코킹이라고 정말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권총 있죠. 저렴한 가격대에 에어코킹 권총들은 쏠 때마다 이렇게 치스톤을 당겨주는 이런 동작을 하고 쏘고 당겨주고 쏘고 이렇게 쏴야 돼요. 근데 가스건을 일반 손님들한테 드리면 실제로 한 번 빵 쏘고 당기십니다. 그 통 생각하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 가스식 에어소프트건들은 실총 방식이랑 비슷해요. 발사되는 방식이 실총은 탄에 들어있는 화약이 화약으로 탄이 발사되고 화약의 반동으로 슬라이드가 뒤로 젖혀서 탄을 다시 장전시켜서 다음 탄이 나가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스건도 똑같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탄을 넣고 한 번 똑같이 장전을 하면 쏘고 나서 탄이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쏘시는 겁니다. 가스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쏘게 되면 이렇게 실총처럼 탄을 다 쏘면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요. 실총처럼 그래서 이 가스에어소프트건들은 이 핸드건을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쓸 수 있어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 동작을 시킬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녀석을 탄창을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전을 하고 쏘는데 어? 안 나갑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이 가스에어소프트건들은 이 파워소스가 탄창에 들어가요. 탄창에 가스 이게 가스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가스를 넣어야 돼요. 어? 이거 어디다 넣어? 어? 탄창 밑에 통상에 이렇게 주입구가 있는데 어? 이 VFC 같은 애들은 없어요. 얘를 여기를 살짝 아래로 당기시고 이 플레이트 밑에 있는 플레이트를 앞으로 조금 빼시면 탄창 아래에 이렇게 주입구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가스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스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탄창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제 요거까지 가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장전하고 총에 그... 이 해머... 해머라고 하나요? 이게 가스 여기를 때려주니 때려주면서 가스가 픽 하면서 이 힘으로 폭 나가는 거예요. 흐흐흐 간단하게 네. 요런 방식인데 처음에 총 사서 아마 가스가 조금 넣어 거의 조금 넣어서 배송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사람 없는 곳에다가 여기를 눌러봐요. 눌렀는데 그냥 이렇게 뿍뿍뿍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탄창 안에 가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작동을 시키려면 탄창에다가 먼저 가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스 넣는 방법은 이걸 또 모르셔서 처음이시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가스를 이렇게 넣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탄창 위에 두고 아래에서 이렇게 넣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가스가 안 들어가요. 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액화예요. 그래서 아래로 흘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바닥이 이게 평탄하니까 가스를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가스 넣는 주입구를 보면 이렇게 그냥 아래로 향하게 탄창이 이렇게 아래로 가게 향해야 가스 루트가 평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 넣어주셔야 되고 마루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찔러 넣으면 휘이 들어가다가 다 들어가면 가스가 밖으로 셉니다. 근데 VFC나 WE 탄창들은 가스가 다 들어가서 안 세요. 잘 들어가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상태에서 직선으로 쿡 찔러 넣으시고 귀를 가스 탱크에 이렇게 가까이 대보세요. 그러면 후으하고 가스 들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안나요. 그러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아 처음에 이제 탄창이 차가워요. 또 하나 가스를 넣고 나서 탄창이 되게 차가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나게 막 연사로 갈기고 나서 신나게 쏘고 나서 탄창이 엄청 차가워져요. 이게 기화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차가워졌을 때 다시 넣고 쏘면 잘 안나갑니다 이게 바로 가스건들의 단점이에요 날씨가 추워지면 정상적인 작동이 안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소총이건 핸드건이건 그래서 따뜻한 날에 가스건은 쓰시는게 좋아요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릴게요 아무튼 가스를 넣고 보시면 여기가 가스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여기 루트를 누르면 가스가 나와요 이게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총에다 넣고 코킹을 하고 쏘면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탄을 넣고 쏘겠죠 똑같아요 탄 넣고 장전하고 사람이 없는 곳이나 사격이 가능한 곳에서 꼭 사격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절대 쏘시면 안되고 탕 탕 탕 쐈어요 쐈는데 어 뭐야 전동건과 똑같이 탄이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네 이것 때문에도 이제 저기 스와트모형 사장님도 전화를 되게 샵을 하시니까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 이거 또한 파워브레이크 때문입니다 네 파워브레이크 때문이고 어 가스건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브레이크가 거의 통상 음 이제 핸드건 같을 경우에는 노즐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파워브레이크를 이제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게임탄속이 나오구요 요거는 요거 관련해서는 또 얼버무리고 끝났습니다 아무튼 파워브레이크 때문에 이렇게 판이 앞에 떨어지는 거에요 그리고 어 가스건 같은 경우에 파워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많이 사용을 해버리시면 총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원활하게 가스가 분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 노즐 안에 압이 높아져서 노즐이 깨지가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요거는 어 쏘았을 때 탄이 바로 앞에 떨어지는 거는 고장이 아닙니다 네 파워브레이크 때문이고 정식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실 분들은 네 하시면 되는데 어 공공장소나 뭐 이걸 가지고 뭐 야생동물을 잡겠다 뭐 이런거 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해 주시구요 어 요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핸드건 같은 경우에 되게 간단해요 네 그 다음에 어 다 썼어요 보관 방법도 똑같습니다 칼을 다 썼으면 탄창 제거하시구요 당겨서 뭐 안전검사 똑같이 근데 어차피 이 이제 가스건들은 탄창만 무조건 빼주시면 어 아무리 당겨든지 총이 안나가요 왜냐면 파워소스가 탄창이기 때문에 파워소스를 전동물에 배터리 분해하는거랑 똑같아요 분해해버리면 안나가는데 어 혹시나 나중에 그 장난삼아서 이걸 그냥 놔뒀다가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와 이거 뭐야 하고 탄창 무조건 넣고 쏴버리거든요 쐈을때 챔버 안에 한발이 남아있었으면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그냥 맞는거에요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꼭 제거하고 어 장난감이지만 이렇게 안에 어 여기 입구에 탄이 한발이 걸려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잔탄을 잔탄까지 꼭 확인하시고 웬만하면 이 트리거까지 눌러서 해제를 해놓으시고 어 이 글록 VFC 글록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신총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글록은 근데 W같은거는 여기가 이렇게 딱악하면 안전장치 걸리고 안전장치가 있는 핸드건들도 있어요 꼭 안전을 걸어주세요 예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요렇게 보관하시면 되고 가스건 탄창 관련해서 되게 이게 호불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 쓰면 가스를 다 빼놔야 된다라는 분이 절반 가스를 넣어놔도 된다가 절반인데 제가 추천하는 가스탄창 보관 방법은 가스를 절반 정도 넣고 그대로 보관하라 입니다 네 이유는 이 가스를 다 빼고 보관을 해버리면 이 아래 같은데 가스가 새지 않게 실링이 되어있어요 고무 실이 되어있는데 어 가스를 빼고 보관해버리면 온도가 막 올랐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 어 이 오링이 늘어나요 압축이 딱 안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제가 지금 5년 이상 4년 이상 가스건을 쓰면서 어 가스탄창에 샘 있는게 거의 없었어요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네 요것도 이야기 해드릴건데 가스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스탄창은 요렇게 보관하시면 되고 한가지 이제 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스탄창 그러니까 GBB 라이플이나 이 GBB 핸드건 가스식 핸드건 같은 경우에 이 탄창이 되게 비싸요 예 핸드건 같은 경우에도 이 가스탄창 하나에 뭐 한 3만원 이상씩 하구요 그 다음에 특히 소총들 가스탄창 같은 경우에 정말 비싸요 마루이꺼 막 8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창이 되게 이게 비싼데 이 탄창을 이제 실제 이렇게 트레이닝하거나 할 때 쏘고 이제 급하면 탄창을 그냥 바닥에다 떨구잖아요 네 떨어뜨리면 어 얘가 이제 메탈 재질의 탄창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어 이런 이음쇠라든지 이런 데가 천천히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가스샘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한번 이 프레임 탄창의 프레임에서 가스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 다시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 탄창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충격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어 GBB 라이플 소총 탄창들 같은 경우에는 크고 더 무겁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충격이 더 많이 가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GBB 라이플에 이제 GBB 핸드건들 GBB 라이플들의 이제 장점이 실총과 같은 반동도 있고 어 실총과 같은 작동 방식이라서 그 다음에 반동이나 쏘는 느낌이 실총과 비슷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조심한 편이에요 소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할 때 거의 이제 바닥에 매트를 깔지 않는 하는 탄창을 실총 탄창처럼 바닥에 함부로 떨구질 못해요 네 탄창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심플해요 가스건은 요렇게만 어 사용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가스건들은 안에 윤화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글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실 때 요런 작동부가 있어요 슬라이드가 왔다갔다 하는 요런 작동부에다가 어 구리스 말구요 구리스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어 요런 건샵에서 많이 팔아요 실리콘 오일 이렇게 짜서 쓰거나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짜서 쓰는 거를 쓰거든요 뿌리는 거는 너무 많이 퍼져버려서 다른데도 막 다 튀니까 이렇게 짜서 쓰는 오일 네 실리콘 오일 같은 걸로 어 이 탄이 나가는 부분 말구요 이렇게 이런 노즐 여기가 노즐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왔다갔다 하는 피스톤 노즐 부분이나 총에 요 그 메탈이 서로 금속류들이 맞닿는 부분에다가 조금씩 윤화를 자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작동성이 좋아해요 좀 뻑뻑하거나 잘 안된다 라고 하시면 윤화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탄이 안 나가게 그냥 가짜로 쏘는 거 있죠 이게 전동건이건 핸드건이건 아니까 가스건이건 안좋아요 총에 되게 안좋은 네 습관입니다 공탄사격으로 쏘고 노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물론 뭐 상관없어요 수리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가스 핸드건이나 가스 라이플들 같은 경우에 한번 고장이 나면 이 발사를 권장하는 이런 작동부를 통채로 다 갈아야 어 이 고장 증상을 해결하는 건가 되게 많아요 고장 없이 오래 쓰는 방법은 최대한 쓸때만 쓰는 겁니다 네 물론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수리부속들이 그나마 어 글롱류들은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예 스페어 부속들을 좀 가지고 계시다가 네 고장난 부속들 이렇게 정비해서 쓰시면 되는데 네 아무튼 어 가스관들은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어 가스 라이플들 가스 소총들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가스 탄창 탄창에 가스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스 채우시고 비비탄 넣고 네 꼭 이 장전을 해주셔야 돼요 초탄 처음에 장전하시고 어 가스건들은 장전을 해주셔야 돼요 실총처럼 네 초탄을 넣어주셔야 그 다음 탄부터 장전돼서 나가고 탄이 다 쏘면 네 노릿의 후퇴 고정처럼 네 후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빼서 다시 가스랑 비비탄 채우시고 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뭐 이너바렐 청소 어 호흡업 조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핸드건들이나 전동건도 똑같아요 호흡업 이라는 거 요것도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 호흡업을 또 걸어야 탄에 이렇게 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을 멀리 보내는 그 장치 기능을 호흡업이라고 하는데 호흡업 네 호흡업을 또 걸어줘야 탄이 어느 정도 비행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 이런 핸드건들 같은 경우에도 탄이 바로 이 파워브레이크 했는데도 탄이 바로 앞에 떨어진다 그러면 호흡업을 제대로 안 걸어서 그런 거니까 네 호흡업도 야외에서 충분히 조정을 하셔서 호흡업 건 스타일도 또 네 핸드건 그 다음에 전동건 어 어떻게 꾸며야 되나요 도 나중에 이제 한번 리뷰를 다룰텐데 본인 스타일대로 꾸미시면 돼요 네 보증을 따라 하시거나 뭐 나는 미국 뭐 네이비실처럼 꾸밀거야 하면 네이비실 실제 어떤 어 외장 옵션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도 에어소프트용으로 이런 왕구형 어 이 레플리카라고 하죠 어 레플리카로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었구요 또 영상이 길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핸드건 가스 핸드건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스 핸드건 위주로 네 설명을 해드렸구요 어 이제 막 핸드건 한정 사볼까 에어소프트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초보자분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구상해서요 어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겨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추워 얼어 죽을 뻔했는데요 어 눈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어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몸관리 잘하시구요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입고 생활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